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바깥이 햇볕이 아주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완전히 봄과 같은 날씨에요 그래서 지금 몇시간동안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제 아내 아이들도 나름 햇빛을 많이 쏘이고 있구요 이렇게 이제 개발선인장이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자리를 옮겨줘서 좀 많이 꽃이 떨어졌는데 꽃목우리가 좀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이제 활짝 펴주겠죠 12월 말에서 1월까지는 개발선인장이 아주 활짝 펴준다고 하죠 이게 이제 가재발선인장 크리스마스 케이크투스죠 네 이렇게 이제 봄꽃과 같은 아이들 가재발선인장이 이렇게 흰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어있네요 이게 12월 이렇게 초부터 피기 시작해서 1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예쁘게 그리고 시끌라멘도 겨울철에 화사한 봄과 같은 꽃을 보여주고 있죠 시끌라멘 항상 저희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입니다 가재발선인장은 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로치와 나나 후쿠니니 그리고 그리고 밑에 라올 있죠 라올이 다글다글 잘 크고 있고 비치프리데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햇빛 뽀약을 이렇게 먹고 있네요 바람 통풍도 잘 쏘여주고 있구요 네 카랑포에 스카트필름 카랑포에는 아직 꽂혀 못해주고 있구요 계속 단일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간협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구요 초콜라인 초콜라인이구요 알로카시아 이거는 스카트필름 그리고 위에 여기서 스킨답서스 지난번에 수경재배 해준건데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 아이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햇빛 뽀약을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올리카테 카바나 이거는 원조 에보니 이거 금왕성 철아 너무 예쁘죠 햇빛 뽀약 잘 먹고 있습니다 상아 스페셜입니다 예쁜 군에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오히려 더 예쁘네요 빨간 건 좀 없어졌지만 손도 끝이 아직도 예뻐요 이건 런유닛 예쁘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이건 루돌프 색감이 좀 빠졌지만 아직도 짱짱합니다 루돌프 핑크 샴페인 이건 하이트 그리니 이건 적기성입니다 적기성이 햇빛 뽀약을 아주 잘 먹고 있네요 레인드랍 네 레인드랍 이건 꽃바구니인데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재가 조금 못 자랐어요 하재가 아주 빨갛게 왔었는데 여기 창가에 햇빛 비치는 데다 났는데도 이렇게 조금 못 자랐네요 확실히 빛이 좋긴 좋은가 보네요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안 줘도 이렇게 밑 자라네요 하나도 안 줬는데도 아메츠스고요 밑에는 염자와 백봉 백품들이 있고요 치설송 청명월 홍옥 청옥 홍옥 청명월 러블리 로즈 이렇게 큐빅 크로스트 등이 이렇게 모듬 신기로 아주 예쁘게 햇빛 뽀약을 먹고 싶고요 이건 이제 바이솔들인데요 호랑이 바이솔도 있고 또 거미줄 바이솔도 있고요 네 아주 예쁩니다 여기는 1편 제1거리대고요 하트필름 카랑코엘 그리고 라지아가 라지아가입니다 네 이거는 장미허브 지난번에 적심에서 잊꽂이 해줬던 아이들입니다 3번 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트리 여기다가 트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피트리에다가 네 이거는 금전수입니다 여기 다글다글 붓는다는 금전수 로카시아 네 이거는 변이종 스마트필름 짝짝짝 예쁜 아이들 붓면서 문을 열어놨더니 저쪽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주 떠드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네요 저쪽에 거리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거리대에 햇빛 뽀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이거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다글다글 겨울에 못 자라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홍포도 홍포도는 겨울을 좋아하나 봅니다 네 이거 연봉 연봉도 아주 오히려 겨울에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물이 물은 조금 빠졌지만 예뻐요 연봉 목게도 형성해가면서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요 네 이거는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대품 곧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는데 분갈이 해주기 전에 햇빛 뽀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건 프릴 SP 종류인데 이것도 음 프릴이 조금 적게 이렇게 돼있고 이건 홍공작은 프릴이 좀 많이 돼있죠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홍공작 칸칸 요런 아이들도 있는데 칸칸 요런 아이들도 어 굉장히 많은 프릴을 갖고 있죠 요 가장자리에 요거는 조금 갖고 있지만 요것도 SP 이제 같이 교배한 교배종이입니다 네 여기도 다글다글 러우가 나오고 있구요 러울들은 요렇게 조그매지면 다글다글 나오는 특성이 있나 봅니다 네 요거는 프레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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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좀 더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염자금이에요 아주 다글다글 자글을 잘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빛을 많이 보여줘야 가장자리에 예쁜 금이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살구미인금이구요 네 요거는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오늘따라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는거에요 요거는 오팔리나 예쁩니다 아직도 짱짱하고 오팔리나 네 요거는 펜댄스 다글다글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 지인종류인데 생각이 또 안나네요 이름을 적어놔야되는데 맨날 적어놓는다 적어놓는다 하고 안적어놓고 있네요 요거 나중에 알아서 글로 띄우겠습니다 무슨 프릴 종류인데 예쁘죠 요것도 요렇게 햇빛 뽀약을 먹고 있구요 아주 예쁘게 먹고 있습니다 요 밑에서는 산세베리아도 오래간만에 바람을 쏘이고 있어요 밑에 여기 이제 바위솔아이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옥상에 놨더니 너무 추워서 잘 못 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왔어요 요것도 거미줄 바위솔하고 변화바위솔 변화바위솔 변화바위솔입니다 여기는 잎꽂이 애들이 꼬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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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고 있네요 잎꽂이 애들이 꼬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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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로 옮겨준 후 더욱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이렇게 물을 문을 열어놓은 채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추측지가 않아요 바람도 너무너무 따뜻하다고 할까요 올리카테 카바나 이거는 지금 여기 잎이 하나 떨어지면서 시식가는 처녀가 지금 애기를 몇 개 생산해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 아가를 생산해 내고 있느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뻐요 봄쯤 되면 아주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올이고요 이거는 참 참 동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주 예쁘게 잘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 입니다 네 물 엉동자고요 신데렐라 네 오늘은 이렇게 전체 샷으로 한번 샤아 샤르르 한번 보면서 한번 샤아 보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잘